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윈도우 컨테이너의 윈도우 무브 타입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속성을 사용하면 윈도우 컨테이너 밖으로 드래깅된 윈도우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 윈도우 무브 타입 속성에 값은 리스트릭트 혹은 오버플로입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윈도우 컨테이너입니다. 페이지가 로딩될 때, 즉, 온페이지 로드 이벤트 시 윈도우 컨테이너에 윈도우를 생성하는 코드입니다. 윈도우 무브 타입 속성 값은 현재 오버플로입니다.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윈도우 컨테이너 밖으로 윈도우를 드래깅할 수 있고, 마우스 위치에 따라 윈도우가 표시됩니다. 윈도우 무브 타입 속성 값을 위스트릭으로 변경하겠습니다. 저장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윈도우 컨테이너 화면 내에서만 윈도우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. 즉, 윈도우 컨테이너 밖으로 윈도우를 드래깅할 수 없습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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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бел지 모르는 box 에어 » 윈도우 컨테이너 밖으로 윈도우 컨테이너 밖으로 윈도우 컨테이너 밖에서 이렇게 진심으로 나오기 zorilla 아카롭게 안전합니다.